밧띵을 감수하니 놀래를 감수하니 분명히 복장은 밧띵할 복장이니 시글긍 막 벌락한다 아따가라 시글긍 칠냄지 아따가라나 갔다가라나 아이고 이거 얼굴에 부르지 아니 이거 평생일을 해놓는 이거 아방도 배려해 봅서 이게 사람 얼굴일까게 그거엔 서뭇 이거 이거 지미진거형 이거 어떤거고 놈들은 이거형 어디 빙원의강 요샌 기술들 좋아놓고 참 의학이 좋아놓는 그거 베끼는 것들도 돈 들이멍 해임쯤 하는 난 미신 어디 겅을 여건도 아니되고 겅을바도 아니구 겅의연 그자형 아저씨는 질동의 어몽 요샌기 미신 인혁 화장품 오나 사몽 아이고 성님 성님신데 희응 안낼거는 이거 저 바띠갈띠 이거 얼굴에 불랑 땡깁서 젊은 사람들만 이거 불랑 땡깁니까 게 이거 불러서 그것도 차단이 되고 그거 얼굴미신 피부 미용행 했도록 하게 곱갱 당 땡깁 좀 부르는 것이 아니고 피부도 잘못해 그자 뱀 맞아 놓고 커민 그디도 빙이 온 데 내 힘쓰게게 아이고 관세무살 인형 나 이럴 생각하면 미식 어디가 미식을 베끼어 이래와 나가 베끼어 좋구나 속섬없어 모르는 소리 하지 마라 요새 위투를 알래로 그자 동겨 간다 동겨 온다 하고 전 베끼어 간다 인형 나 이럴 생각해라 나 이럴 생각해 나이 나이 나보다 더 연령이신 사람들도 그디강 다 그거 염쭈 검버섯도 서무 베끼어 오고 우리 동네에도 요거록 서부로 깔게 모르게 베끼어 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한나는 중 아람 속하게 검씨 밑간 껍데기냐 베끼고 아이고 검은 나이의 청들 이해를 못하거라 어디 일년에 가면 검씨가 보면 뭐 뭐 분꼬르도 볼르구만 세상에 뭐 그거 양 멋불이젠 보르는 것도 아니고 바티강 누구 계신데 배우젠 그거 불러간다 불러온다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선크림이요 분이요 거기에도 그걸 불러서 이것이 차단되면 피부를 어떤 보호하고 컨텐을 해나 그거 불렀쥬 나도 원 일러멍 그런 거 불러나자 아니에요 나는 볼르고자 아니옵니다 진하게 치닭 치닭 해배구 그건 거이에도 이걸 불러면 그거 뱀 맞아도 호설 차단배구 아이고 피부 보홀 유행 성님 이거 불럽어 불럽어 첨 우리 동네에서 이거 부르지 아니여는 사람도 성님 뿐일거다 헤멍 이거 봅사 이거 빛난 거 아방이 사다 좀 수가 누게가 사다 좀 수가 그건 놈이라도 보멍 안타까우나 이거 상호는 이걸 보멍 아방이 호설 미식을 느낍써 느껴 어이 거 이 동네에서 그거 안 보르는 건 성님밖에 오실 거다 기어 너네 나 형 보르라 그거 난 나이 먹어 난 그런 그게 멋시려운 거지 그 자노매가 검신 나이 다 먹은 검신 일렬이 가면 그거 해 뜨미시는 거 아이고 모르는 소리 하지 맙소 이거 이거 잘 선크림이라도 불랑 땡기지 아니여 민 피부에도 암도 오고 피부에도 병이 온 데는 난 이거 미륵 예방의제 보르는 거죠 그거 차단을 잘 아니여 민 그럼 차단 차단 미식이 전기통 했나 전기 차단이냐 그럼 차단 차단 미식이 됐을 이거 연날 닮지 아니여 이 양 봄뱃도 장시간 맞아 놈인 이것이 피부에 침투가 되여 서뭇 병도 오르고 독도 오르고 그건덴 힘쓰게게 무슨 무신 무신 공비는 왔나 침투에 차단해 오늘 말이 너미 거창한디 어이 무슨 배심신 옛날 배시나 지금이나 그 배신 그 배심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나 아이고나 이 남이 솔직히 이거 두꺼 깨시니까 칠런 거 아냐 이거 저 질동이 어몽 말론 어뚱이 인형 문대기민 뭔 티도 안 나고 영영 탈설설설 부르려도 이거 제법 양이 하영 들어가는 거 보다 걍행 볼르래 헛살 부른 건 성님 이제 액기젠 헛살만 부르면 이거 효과 어십니다 양어몽 이거 볼를만이 불라서 전 뱀 맞아도 그거 차단 대국 조언한 떨어지면 또 사당 안 낼 거는 이거 선크림 액기젠 마랑 십사어몽 이게 톡하게 놔둔 얼마나 고맙소가 그거 아이고 그 사용설명세나 헛살 잘 보면 거 저 골라주심 나가보기엔 너미 두텁게 볼른 거 닮음 영행헛살 시간 지나면 이거 피부 속도로 다 들어갈 거에 내 힘쓰게게 어느 정도로 불러야 질동이 어몽 다 가이 어느 만이나 잘 아는 아이인데 그거 설명 잘못해 좀 가시카보댕기 쯧 그러나 조들지 맙소가 쫑이 오늘 안 나오면 쫑 아이고 아이고 세상 나도 참 거는 세상 울쭉 올라신데 요새 그냥 개들두 시험 쨘 개소리를 안 나오면 아이데크라